화장품 성분 분석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수분 젤 크림 성분 부탁드려요 분석 부탁드려요 얼굴이 간질거리고 끈적임이 남아있는데 유분은 별로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증상이 얼굴이 간질거리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끈적임이 남아있고 끈적거리는 성분이 있는 것이고 또 유분은 별로 없고 아무래도 수분 젤 크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제수가 베이스가 되고 글리세린이 보습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일리헥산다이올이 방부제로 들어가 있으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유효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피부재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미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은 실리콘 오일입니다 그래서 점도를 조절해주고 발림성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젤타이브의 수분크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베타인과 아이소노닐 아이소노나노에이트가 보습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화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식물성 추출물로 참맛불이 추출물, 귀리커넬 추출물, 봉의 꼬리 추출물, 아티초크 잎 추출물, 톳 추출물, 모자반 추출물, 퉁퉁마디 추출물, 돌나물 추출물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티는 유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트로메타민은 ph 조절을 위해서 배합됐고 아크릴레이티드 C-1030 아크릴레이트 크로스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점도 조절 그리고 발림성 조절을 하는 폴리머류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카복시비닐 폴리머 카보머 성분이 들어갔고 이것도 점도 조절 성분이에요 해수, 바닷물, 메틸프로판다이올 같은 경우에는 보습 성분이고 폴리코토늄 51 성분이 폴리코토늄 계열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글라이코실 트레할로우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트레할로우스 계열 성분이 들어 있으면 약간 화학에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라이소듐 EDTA는 금속이온봉쇄제로 들어가 있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스타치하이드롤리세이트 들어가 있고 라피노스,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효 성분인 바이오사카라이드검, 부틸렌글라이콜은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이고 레시틴은 아까도 봤는 것처럼 유화제 성분, 베타글루카는 항산화 성분, 판테놀은 재생 성분 다이소듐 EDTA도 금속이온봉쇄성분, 폴리게시드, 세라마이드 MP, 콜레스테롤,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와 같은 유효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향료 성분인 것 같아요 향료 성분인데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벤질살리실레이트나 시트로네롤, 리모넨, 제라니올, 리날롤,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같은 성분들을 기재하게 됐어요 에틸액실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 성분의 방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료 성분이랑 같이 배합되어 있는 여러가지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들이 아마도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간질간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화합하고 쿨링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분 젤 타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용할 때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할로우스 성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 때문에 피부에 화합 자극이 느껴져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분 젤 사용하실 때 이 제품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크메르 젤 크림 사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